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판입니다. 오늘 할 공포게임은 스카이힐! 이 게임이 이제 지하진행등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서 바로 게임을 하는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나는 사업상 며칠 머무르려고 이 마을에 왔어. 짧은 여행이니까 며칠. 더 멋지게 지내는 게 뭐 어떻겠어? 손님 퀴입니다. 주문하신 대로 훌륭한 전망과 최신 생물 방어 시스템을 갖춘 최고의 스위트 룸이죠. 신여러비에서 사용된 침착하기 안에 계십시오. 가정용 생물 방어 시스템을 캐고 만약 없을 경우 그냥 뒤지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뉴스에서 뭔가 터진다는 거를 듣고 있었는데 지금 뭔가 밖에 터져가지고 멸망했어요. 모든 게. 근데 이제 저는 VIP 룸에 있었기에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유일한 생존자인 것 같아요. 내려갑시다. 1층까지 내려가서 탈출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어, 칼! 초반에 칼이 나왔네. 칼 껴주고 일단 다른 데도 갑시다. 오, 생선? 일단 스타트는 괜찮습니다. 지금. 아, 지금 퉁기한 지난 후유. 아, 여기서 몬스터가 나와! 아, 근데 쉬움이니까 괜찮겠지? 퓨익! 아니, 놓치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자, 50. 퓁! 아니, 너무하잖아. 퓁! 오케이. 피가 4.4 남았죠? 4.4. 이건 80%로 한 대. 때려서! 아하아이! 80%로 때려서! 오케이. 피었고. 아니, 몬스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너희 뭐 방사능에 감염된 거야? 뭐야? 짜식아! 한 대! 퓁! 짜식아! 3.4. 3.4. 굉장히 피가 애매하게 남았어! 쓰! 짜식아! 하아! 피 0.1 남았다니! 90! 아, 나 저것 때문에 한 대는 내가 더 맞췄다고? 아아... 씨... 정말, 정말? 화나잖아? 아니, 무슨... 아니, 너네 매크로냐? 엔, NPC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그만 나와, 짜식아! 나 레벨업 했나? 아, 레벨업 했었구나! 능력치 찍어야겠다. 능력치 찍고... 피 1.6. 이건 98로? 오케이. 자, 일단 레벨업을 했으니까. 이게 초반에 레벨업 했을 때. 민첩 찍는 게 나는 가장 좋더라구요. 아닌가봐, 민첩이 아니야. 이거 무슨... 뭔, 뭐지? 이거? 무슨, 무슨 무기지? 부엌 칼이? 아, 스피드구나. 스피드 찍어야겠다. 이거에 맞는 스택을 찍으면은 데미지가 올라요. 어, 파이프? 아, 근데 파이프는 데미지가 1에서 8이어가지고 좀 애매해. 오케이, 한방. 어, 누구야? 딸? 내가 딸이 있다고? 내가 언제 결혼했죠? 아빠 어디 있어? 90층에서 벌써 3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피곤하고 배고프고 무서워. 내 딸이 3시간째 기다리고 있다니! 한 시간만 더 기다려라, 딸아! 3시간 기다렸는데 한 시간 더는 쉽잖아! 좀만 더 기다려봐. 야, 아빠가? 조심히 갈게. 아빠도 무서우니까 말이야. 무서운 건 피차 마찬가지잖아. 나도 무서워. 피... 음식, 음식. 유통기한 지난 거지만 먹으면 괜찮아. 오케이, 맛있어. 커피 한번 먹어 마자. 가자. 오케이, 발전기 얻었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죠. 일단 초반에 빠르게 어? 글루가 두 개고 아, 이거 걸레 조각 두 개만 더 있으면은 테이프 만들어가지고 무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아, 그게 좀 아깝네. 오케이, 콜라. 콜라는 현실에서도 먹기 힘든데 이렇... 안녕? 안녕? 형? 또 만나네? 몇 번째니? 넌, 이 자식아. 내가 아까보단 세졌어. 데미지가 세졌다고 내가 레벨업을 했거든. 좋아, 술. 아, 이 아저씨는 도망가던데. 아, 놓침. 으챠. 아, 씨. 아,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아, 도망가겠다. 이거 한 대 더 맞으면 도망갈걸? 어, 안 도망가네? 그렇다면 킬 유! 좋아, 새 레벨. 이게 딱 맞춰야되는 스택이 12, 9, 6이거든요? 그래서 아, 12, 9, 16이구나. 그럼 속도를 한 번, 아냐 민첩을 이제 찍자. 잠깐만. 아, 민첩을 찍을까? 그냥? 민첩 찍는 게 지금 좋죠. 지금 상황에서는. 요, 요건 한 12, 9, 6이니까. 12, 9, 6이니까. 아, 12, 9. 그러면은, 민첩을 찍자 이제. 이게, 이게 최선이야. 뭐 좀 먹으라고요? 괜찮아요. 이 친구는 배고파, 별로 안 배고파해요. 아, 배고파하네? 아, 배고파하네? 미안해. 강제 다이어트 할 뻔? 자, 유통기한 지난 거 먹자 일단. 요거 유통기한 지난 거 먹다 보면은, 이게 위가 놀래서 나중에는 괜찮아진다니까? 지금 제가 다 설계해요. 콜라 한 모금 먹고. 지금은 분명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해요.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어, 딸이네? 나는 82층에 숨어있었어. 빨리 와, 아빠. 제발. 이거 다단계 아니냐? 다단계. 아니, 90층 오니까 또 어디 갔다고 하네요? 음, 거의 다단계인데? 자, 여기서 좀 코인 좀 씁시다. 어, 나이스. 전기 테이프도 얻었고. 음... 일단 영감을 한 번 씁시다. 이거 영감 한 번 쓰는 게 아니다. 워크벤치 레벨을 좀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80층 올라가서. 아, 100층 올라가서. 워크벤치를 레벨업하자. 이거 각이야. 제작하고. 이거 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들이 필요한 게. 뭐였지? 스태프였나? 아, 씨. 나 막대기가 없네. 일단 영감 한 번 쓰자. 뭐가. 어, 나이스. 워크벤치 레벨 4야. 벌써. 오, 이러면은 이거 그냥 갱 깬 거 아닌가? 자, 벌써. 여기서 이제 제가 만들어야 되는 무기가 뭐냐면. 오케이. 와, 벌써 없어졌렸어. 글레이브만 만들면 되거든요? 글레이브 만들려면은 손도끼 아니면은 스태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태프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지. 나무 막대기가 없어서. 그럼 좀 내려가서 나무 막대기를 얻어서 한 번에 만들까? 아니면은. 아, 나무도 없구나. 내려가서. 이거 조급해 할 필요 없어. 일단 이 파이프를. 갈아버리자. 파이프 해제. 아, 이거 못 가나? 갈 수 있는데. 아, 이거는 못 가나?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필요 없어. 버려. 갈린 거 같은데? 뭐로 갈린 거지? 아, 재료도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음식 같은 것도 우리가 만들어 먹어야 돼, 이게. 괜히 사먹으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게. 다 있어. 아, 벽돌이도 없네. 아, 나무 막대기 생각보다 많이 모아야 되는데? 아이, 잘못 왔네! 아이씨. 아, 나 내 배고픔. 죽어, 인마이씨. 나 지금 민감하니까 말이야. 뭐하는 짓이야? 먹고. 아, 먹을 게 없어. 밀가루 먹긴, 아, 밀가루 먹긴 좀 가오가 상하는데? 상한 거 먹어라. 괜찮아! 또 있네. 아, 레벨업하고 좋지 뭐. 2.4. 피웠고. 어, 나이스 블레이드. 쓸만한 거죠? 이거 나무 막대도 만들 수 있나? 아, 방금 갈아서 못 나왔구나. 어, 뭐야. 어, 이거 갈아, 갈아, 갈아. 필요 없는 것들은 바로바로 갈고. 아, 키가 필요하구나. 아, 너무 배고픈데? 얼굴 봐. 내가 미안할 정도야. 얼굴 생김새가. 야, 샐러드라도 먹자. 이거 우리 어쩔 수 없어. 니가 좀 굶어야지 어떡할 거야. 참으라고 풀리라도 먹든가. 아, 나 진짜 너 죽었어. 야, 어디 갔어. 오, 나이스. 야, 유퉁견 지난 것도 한번 먹자. 아, 나이스. 야, 어쩔 수 없어요. 님들. 아이, 잠깐만. 어디가 물러가. 아, 내 배고픔. 아, 내 배고픔. 아, 내 배고픔 어디 간 거야. 안 돼. 야리야리. 아, 대게 안맞네. 아, 좀 죽어라. 하, 진짜. 87층은 그게 없어. 약, 아니, 키가 없어. 나이스. 아, 배고픔 어떡하지? 나이스! 유통기한 지나지 않았어! 좋아. 야, 마늘 먹고 옛날에 인간된 사람도 있어. 얼마나 몸에 좋은 건데. 좋아좋아. 스카일이 아니라 다이어트인가요? 아니에요. 다, 이게 다 뜻이 있답니다. 오, 초콜렛. 아, 이거 초콜렛은 좀 아껴두자. 아, 또 키가 필요하네. 아니. 잠깐만, 일단. 나무가 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나무, 두 개 필요할 텐데. 나무 막대기 만들려면? 내 기억이 맞다면. 어, 손도끼 만들 수 있다. 일단 손도끼라도 만들까? 손도끼 데미지 괜찮거든요? 6에서 8이라서. 두 배는 센데? 만들자, 이거. 오케. 손도끼를 일단 만들고. 껴. 그 다음에 부엌칼 다 갈자. 필요가 없거든요, 부엌칼이. 흠. 아, 벽돌만 있으면 어떻게 좀. 키친 레벨을 업그레이드 할 텐데. 이거 막대기를 먼저 만들어서. 그걸 해야 될 것 같애. 키친 레벨을 먼저 올려서. 음식 막대 있는 거를 좀 풀어서. 음식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애. 이거 너무 배고픈데? 무슨 게임이냐고요? 제가. 호텔 100층에 있었어요. 저는 VIP거든요. 저는 돈이 많았답니다. 근데 갑자기 밖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면서. 사, 사람들이 다 괴물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1층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이 괴물들을 뚫으면서. 와, 한방이야. 센데? 베리스트롱. 베리스트롱. 빠샤! 워! 웬빌리버블! 어, 잠깐. 빵과 우유가 있다. 빵하고 우유랑 같이 먹으면 꿀맛인데 이거? 아, 좀. 쟤로 아낄까? 이거 나중에. 합치면은. 많이 차는데. 아, 좀만 아껴보자. 그래, 마늘 먹어, 자식아. 아까도 말했지만. 마늘은 몸에 좋아. 어쩔 수 없다고. 좀만 참자. 6.4. 와, 진짜 거의 깡패인데 나? 핵세, 핵세. 자, 민첩 몇 가지 찍었어야 됐죠? 글레이브가? 우리 앱 최종 목표는 글레이브이기 때문에. 글레이브가. 스피드 9. 그 다음에 속도 12. 오케이. 12. 그 다음에 다 강도 찍어야겠다, 이제. 19냐? 이제 6.2가 남았구만. 잘 가라, 닝겐. 오, 아빠? 흐흐흫. 아빠까지 나오니? 이거 다 단 게 맞는데? 흐흫. 다음 세상에서 너를 찾아주마. 이 개자식. 너를 갈기갈기 찢어주겠어. 케이티를 위해서. 케이티? 설마 그 내가 아는 통신사 케이틴가? 저는 LG밖에 안쓰.. 죄송합니다. 개드립이었네요. 흐흐흫. 아, 지금 기분이 좋아서. 아이, 템이 잘 나왔어, 지금 이게. 빵이라도 먹자, 어쩔 수 없다. 어? 내가 잘못 찍었다고? 왜? 덱스가 16이야? 아! 잘못 찍었다! 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다 포함돼있네. 강도 9까지 찍어야 되네. 괜찮아요. 아이, 놀랬네. 나이스 벽돌! 벽돌 나왔고. 이제 나무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무 어디갔죠? 어? 나 나무 있지 않았나, 어? 내 나무 어디갔지? 나무 날라갔나? 덱스 16. 어차피 16까지 찍어야 되네. 됐어, 됐어. 아, 아까 나무로 손덮이 만들었죠? 아, 맞다. 안 돼! 벽돌 뺏겼어! 내 벽돌,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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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대지삼형제가 벽돌을 중요하지 생각했던걸 나는 이제 깨달았어. 아아... 벽돌은 참 소중한거였어. 아, 대지삼형제들아 갑자기 보고싶다. 자, 무기는 다 갈자, 이거. 아, 나무가 필요한데... 안전모 있네요? 그래봤자 한방? 어, 아니네. 그래봤자 한방? 좋아쓰. 에버럴. 잠깐만. 유통견 지난건 다 먹어야돼. 유통견 더 지나기 전에. 어, 나이스 벽돌. 82층에 따로 없었냐고? 뭐, 따로 없던데? 아, 나 저부터. 아 잠깐만!! 어, 나에게 이득! 어허, 브라 바라보울허허허. 음식, 레벨업. 키친키친! 오 벽돌아나마 더 있었으면은 아 벽돌아깐 안 뺏겼어 봐 음식 다 만들 수 있는건데 식빵 만들고 자 칵테일 만들고 에바르 바르고 사십사 와아아아 와아아우 대박사건 대박사건 거의 다 찼어 제가 노린게 이거였거든요 아시죠? 역시 기다리는 자에게 보기오느니 맞는 말인가? 어쨌든 오오 쌀도 나오네 밥뒤어 먹을 수도 있겠다 이거 4.5? 비켜 자식아 괜찮아 나와서 템 많아 음 음 아 근데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하네 글래브들을 빨리 만들어야 돼서 빨리 만들긴 해야되는데 스태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좀 늦게 나오면은 피가 너무 많이 달거든요 근데 저 밑에 가면 좀 센 애들 나와가지고 키가 생각해보니까 왜 안나오지? 어 막대기 나왔다 아까 스태프 만드는데 뭐뭐 필요했었지? 아 저 벽돌 또 필요하네 아 씨 벽돌 되게 많이 필요하다 아까 스태프 어디갔지? 위쪽에 있나? 스태프 스태프 좀만 기다려줘요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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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지? 스태프 되게 찾기 힘들다 찾기 힘든 만큼 세겠지? 이래서 간달프가 스태프를 썼겠죠? 아 여기있다 9에서 10 어 데미지 되게 세다 이거 만들어야겠다 올라가서 이거 만들자 이게 더 세네 됐다 됐다 오케이! 데미지 16 와우 이거거든요 자 또 음식 뭐 만들거 없나? 그래 빵 그 다음에 좋아좋아 야 야 너 일로와봐 담벼봐 너 너 너무 약해 너는 몸을 좀 수련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남자가 말 어 남자가 말이야 그렇게 약하면 어 말이야 어 남자가 그렇게 말이야 넌 좀 셌다 너 말이야 너가 제일 약해 여기서 짜식아 수련 좀 하라고 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 내가 살아있는 유일한 사람인줄 알았다 뭐 죽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나는 친구가 필요없어 내가 원하는건 단 한가지야 카타나를 주면 커피콩을 준대요 필요없는데 죽일까? 자 이 사람에서 못만 뺏어오고 갑시다 한 방 아니네 아 명중률을 좀 높여야되나 아 명중률이 지금 좀 낮아가지구 아 명중률이 좀 애매하네 나중가면 생선도 구워먹을 수 있는데 왜 어 배고프네 아 뭐 먹을게 없어 어 베리 큰일 쌀 씹어먹자 너 옛날에 쌀 좀 씹어먹었거든요 그 딱딱한 맛에 중독될거다 넌 먹을만해 쌀 딱딱한거 자 P19 한 방 하 짜릿해 아일러브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지 1번 예 아니요 아니 질문이 잘못된거 아니야? 흫 질문이 어 당신은 생각할거야 이 또라이가 날 놀리고 있군 나는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잖아 그렇지? 예 맞아 나는 당신은 놀리고 있어 하지만 그거 알아?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고 받아들여 꺼 꺼 꺼 꺼 오 아사 경험치 오호우 게이르 뭐야 근데 왜 올라간거야 아 이거 배고픈데 굉장히 배고프네요 생선 구워 먹고 올까? 샐러드 하나만 먹어서 흠 올라갈까? 생선 구워 오자 이거 생선 굽는 굽는게 생각보다 맛있거든요 연어야 이거 연어 봐 이 봐 많이 찾아놔 좋아 다시 내려가서 사냥을 좀 합시다 안녕? 바로 만나네 되게 너 반갑지 않 굿나 아 나 명중률 높일까? 하 베리스트롱 어 키다 키 나중에 쓰자 어차피 이거 나중 너 좀 세보인다 너 좀 세보인다 피통이 45야? 어 놓침 실화야? 오케이 어 지하까지 언제 가냐 이거 자 벽돌이 있으면은 키친 레벨업 할 수 있잖아 키친 레벨업 하고 다시 보자 68층 기억합시다 오케이 더 많은걸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근데 재료가 없네요 이렇게 하면 왜 없고 그랬지? 아니야 그렇게 부정적인 태도 노노 샐러드 하나 먹고 68층 아 썩은 바나나 언제까지 먹어야돼 자존심 상해